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BTV 대구방송 대담 프로그램 파워 인터뷰에 출연해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됐던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제하고 달서구병을 대구 정치 혁신의 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서구병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권 전 시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달서구병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 달서구병 출마를 향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행보가 본격화됐습니다. 권 전 시장은 시장 재임 당시 결정된 시청 신청사 건립을 결자 해제하고 대구를 잘 알고 있는 재선 시장 출신으로서 대구 정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청사 문제도 있고 또 대구 정치를 또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염원도 받들어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우리 달서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달서병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수기 민주주의로 결정한 신청사는 시민의 결정을 존중해서 예정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이 최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를 잠재적 공천 경쟁자를 비난하는 데 활용한 건 피해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청사 기금 2천억 중 1,40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서서 신청사 지을 돈이 없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준 건 포퓰리즘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도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와 우리나라 정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계층, 진영으로 갈라져 대립과 갈등만 키우기보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통합의 정치, 혁신의 정치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훈입니다.